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워테이트 기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안나오더라구요. 예전, 예전은, 글자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하면 아마 빨라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되더라구요. 1시간 동안 해도, 속도가 별로 안나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문제있네. 기가 인터넷으로 20기가를 받는건 우리를 안쓰. 기가요? 기가 써도 안나와요? 기가... 오케오케, 경찰이 쏜다. 경찰아저씨, 이 새끼 못해요. 시즌한테 총 쏴요. 오케, 안떠죠? 경찰이 사살했어요. 관장왔네. 국가의 안정을 지키느라 수고가 많아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et's go.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